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2천원은 돼야 한다고 하자면, 그러자면 권순원 공익위원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과 주말 사흘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윤재 씨는 씀씀이를 줄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9,620원에 묶인 최저임금 탓에 앞으로는 배달음식 대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비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임시직과 일용직의 명목 임금은 177만 4천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0.4% 줄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진 실질 임금으로 계산하면 앉아서 5.3%의 임금 삭감을 당한 셈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천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 2천원은 지금보다 25% 오른 수준인데, 이는 16.3%를 기록한 2018년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소속 노동자위원 측이 공익위원 중 한 사람인 권순훈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대립하는 최저임금위 구도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만큼, 권 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6월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지불 능력에 맞는 업종별 차등임금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역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봐야 할 숙제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Nail